네 안녕하세요 모듀오디오TV 입니다. 오늘 오디오 구입 순서와 비율을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오디오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액티브 스피커는 스피커에 앰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때로 DAC까지 소스까지 들어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커에 앰프까지 들어간 거로 말씀을 드리면 액티브 스피커의 70% 소스의 10% 케이블의 1% 액세서리의 9%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액티브 스피커에서 앰프와 플러스 스피커인 케이스에서는 70%라고 잡았지만 만약에 DAC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종이라면 소스 부분의 10%를 떼서 다시 붙여가지고 총 80%까지도 잡으시면 되겠죠. 이때 액세서리 비중이 패시브보다 높았는데 이 부분은 액세서리가 더 많이 오히려 더 필요 없거든요. 근데 높여놓은 이유는 오디오 렉은 거의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스탠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톨보이 형태에서 액티브보다는 북셀프 형태에서 액티브 스피커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아주 좋은 스피커 스탠드를 쓰시는 걸 저는 좀 권장을 드려요. 비중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10만원짜리 스탠드 40만원짜리,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정도로 스탠드의 비중을 높여서 앰프와 소스와 스피커가 한 덩어리에서 떨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스탠드 비중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는 올인원 계열의 홈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액티브 시스템하고 유사하지만 스피커는 별도이면서 앰프와 소스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인원 계열 시스템에서 스피커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앰프와 소스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 더한 만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스피커의 비율이 패시브 분량보다 조금 더 높게 세팅이 된 이유는 차후에 올인원 기종들은 굉장히 잘 나온 일부 소수의 제품들을 제외하면 한계가 조금 있어요. 당장 쓰기 간편하고 편리하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은 좋지만 성능 면에서 조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소리적인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게 올인원 시스템이고 편의적 만족도와 디자인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올인원 시스템인데 이 케이스에서는 향후에 앰프와 소스를 분리하는 걸 한 번 정도 기변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1년이든 3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시는 걸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올인원 계열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때 비율을 오히려 스피커에다가 넣어서 잠재가치에 비중을 놓는 거예요. 당장의 소리에 대한 기대시는 올인원 시스템을 세팅하실 때는 낮추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 높여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구입을 하시는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네번째 중국산 가성비 오디오 시스템을 한다고 했을 때 스피커 60% 앰프 20% 소스 10% 그 외에 3%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대단히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래도 핵심적인 차이는 중국산 오디오의 메리트는 앰프랑 소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피커는 아직 좀 중국산도 괜찮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모로 조금 저는 아직 중국산 스피커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앰프 소스는 잘 골라서 쓰시면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낮아요. 지금 비율이. 이 얘기는 발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액티브도 그렇고 올인원도 그렇고 중국산 오디오도 그렇고 약간 신형일수록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패시브 완전 따로따로 되는 거에서는 신형이라고 해서 막 크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액티브 올인원 중국산 오디오 쪽 하위 2, 3, 4번째 분류에서는 신형 제품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에 좋은 걸 구입하셔서 안 하겠다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어느 적당한 걸 앰프와 소스에 적당한 걸 쓰시고 가성비 위주의 제품 쓰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국산에서 기존에는 앰프 똑같은 앰프에다가 DLC까지만 좀 들어있었다면 네트워크 플랫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성능이 더 개선이 된 중국산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파워앰프가 발전이 된 게 들어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서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다음에 향후에 여력되고 한 번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보단 1년 뒤에, 6개월 뒤에, 2년 뒤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전적 비중을 좀 늘릴 수가 있잖아요. 혹은 부담을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올인원이나 이런 제품들 신제품이 좋은 케이스는 오히려 비중을 낮추시라 시간에 의해서 발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또 입장마다, 환경마다 비율은 세부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소리가 좋을 때는 앰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소스는 편의성 위주로만 일단 선택하시면 입문 단계에서는 하셨으면 좋겠고 중급 단계에서도 소스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아주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스 욕심은 소스 기기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낮춰 두시고 소스 LP나 CD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는 조금 더 그쪽 비중의 오히려 차라리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오디오 가이드까지 계속 이어서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